대장주 셀트리온 24만원에 매도 추천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대장주를 매수 추천하고 저항선에 매도 추천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종목 추천도 개선할 점이 존재합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를 매수 추천하지 못했습니다. 12월 20일 SK하이닉스는 1.6% 상승했지만 삼성전자는 1.9%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대장주였습니다. 대장주는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저는 SK하이닉스를 매수 추천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상승 랠리를 이어갔지만 2등주 SK하이닉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항선 15만원에 매도 추천했지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대장주 매수 추천이 저항선 매도 추천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SK하이닉스 투자정보가 업데이트됐습니다. 유한타 증권에서 확인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